오늘 우리 증시 방향도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에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는 독립기업일로 휴장하면서 하루 쉬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 걸로 보십니까?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일단은 인디펜던스니까 독립기념일 휴장을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일요일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시일날에서 휴장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아무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지수선물 쪽으로는 현재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일단은 개인수금에 따라서 완만한 박수권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어제 같은 경우 기관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받아줬기 때문에 일단 바닥은 잡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OPEC 플러스에서 오늘 일단은 결론을 내기로 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두 나라가 계속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WTI는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박수권이 75달러선을 이미 돌파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하반기에 역시 고유가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독립기념일에 관해가지고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는 집단 면역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경기를 재개하겠다는 이런 움직임을 앞으로 발표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집단 면역력을 선언하면서 미국 전체의 리오프닝, 즉 경제 재개를 통한 경기 부응을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mRNA 즉 메신저 RNA 기반의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화이자와의 어떤 협력이 있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mRNA 백신의 대량 생산에 관련된 이런 관련 주상승들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이제 디디 출신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을 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미중 간의 갈등이 단순하게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이버 보안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에너지 패권 같은 부분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이 미중 관계 악화는 당분간 장기적으로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내수 중심 혹은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 한 국가 쪽으로 매출이 치우치지 않고 상당히 균형 잡힌 매출을 가지고 있는 즉 다변화되어 있는 이런 매출을 가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에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 새벽 정확하게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오후에 나오는 FOMC 의사록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까지는 이것이 발표가 될 때까지 당분간 시장은 숨죽이고 상당히 느리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정신은 금주는 큰 변화 없이 아마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